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을 하죠. 정답은 문구점이었습니다. 문구점 최근에 학교에서도 일부 준비물을 좀 지원해 준다고 하고 아니면 대형 할인점이라든지 또 온라인 쪽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문구점이 많이들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또 추억의 이름. 문방구라고 정답 보내주신 분도 정말 많았습니다. 4161님이 문구점? 여기는 왠지 문방구라고 불러야 맛이 나네요. 방송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4161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란님은 문구점 어린이들의 복합 쇼핑몰이죠. 아 그 말이 딱 맞네요. 복합 쇼핑몰. 어릴 적 생각으로는 문구점 안에가 되게 컸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간신히 지나갈 수나 있을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에는 왠지 그렇게 커 보이던지. 백화점 안 했습니다. 어릴 적 생각으로는. 이 유진님. 제가 커서 문구점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었어요. 무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무인 문구점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어릴 적 꿈이 다 그랬죠. 예. 장난감 가게 사장님 돼야지 다들 그 생각하고 있었고요. 0908님.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곳이 사랑방 같은 곳이었네요. 등교길에 군것질 하러 들어갔는데 준비물을 사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준비물 급하게 샀던 기억이 나네요. 뭐 먹으러 왔는데. 어 그런 준비물이 있어서? 수수깡? 사가야죠. 어릴 적에 준비물 챙겨가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혼났던 기억들이 또 있죠.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증시 상황. 오늘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이 좋았는데요.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코스피는 1.25% 오른 2,652.99. 코스닥은 1.77% 오른 841.1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28.8원으로 약 3원 정도 내린 상황이고요. 1,328.8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요? 당연히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셨으니 좋으셨을 테고요. 그런데 이게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좀 많이 다니셔야 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이럴 때 외국인 관광객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국내에서 글로벌 장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같이 한번 좀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창업 트렌드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에 어떻게 잘 쉬셨어요? 네. 저는 고향 다녀왔는데 고향이라기보다는 고향은 성남인데 어머니가 음성에 계셔서 충북 음성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음성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음성 터미널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고 거기가 공단이 있어가지고 음성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인데 외국인이 한 2만 명 가까이 될 거다라고 음성에서 추산을 하더라고요. 미등록 인구도 있고 해서. 5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가 됐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역 경제는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음성 지역에서는 외국인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나요? 거기에 공업단지가 있어가지고 주로 제조업 같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소 지역에 공단이 있어서. 그래서 제 어머니는 또 식당을 하시는데 거기서 한 새벽 5시쯤 되면 외국인들이 밤샘 작업하고서 와서 해장하려는 분들이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는 6시에 오픈하는데. 아침 6시요? 네. 이제 새벽 장사 하시려고 그런데 5시. 왜냐하면 그분들은 4시에 끝나고 오니까 1시간만 좀 먼저 열어달라 이럴 정도로 24시간 교대로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해장을 하고 아침에 드셔야겠습니다만. 새벽 5시 4시 반 이때 문을 열면 너무 힘드시겠다.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음성 전통시장 가보면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장사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남아 이런 데서 이주하신 분들이 또 외국인 대상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음성 지역이 특이한 게 거기에 편의점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이 객단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이 거기서 장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외부로 나가기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마트나 이런 데 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객단가가 의외로 잘 나와서 음성에서만 편의점 여러 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한 번에 편의점에 와서 일주일치 장을 봐서 가는. 그렇죠. 그래요. 특히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들이 좀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주제가 우리가 이제 한국인만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외국인도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글로벌 시대라는 건데요. 그렇죠. 저는 또 이제 대림에 살거든요. 서울에. 서울 대림도. 거기가 또 이제 중국인들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된 간판들이 정말 많아요. 거기는 아예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중국인이 중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 한국인이 또 중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 초점 자체가 다른 거네요. 그리고 대학가에도 보면 요즘 중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중국 음식 파는 중국어로 된 식당들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취업자가 우리나라에만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랄지 이런 영업활동들이 앞으로는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의 생각이나 감정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거나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주으니까 내수시장이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내년도 매출이 올해 매출보다 떨어질 게 자명한 그런 나라가 이제 돼가는 거여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농촌에서는 정말 일손 구하기 어려워서 힘들었다 이런 뉴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일반 제조업이나 또 상점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외국인 취업자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이번에 의미심장했던 변화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영주 장관인데 외교부 차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중기부랑 외교부는 되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인사 배경에 좀 관심이 갔는데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도 이제는 글로벌화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인사업 배경을 밝혔고요. 요즘은 이제 저출생이나 지방소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구인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씬에서도 이제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E9 비자라고 이제 비전문 인력들을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비자도 이제 완화를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요. 일하러 오시는 분들 말고 놀러오는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도 좀 많이 늘어야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요즘 어떤가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한 1,100만 명 정도가 왔어요. 1,100만 명? 작년 기준?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간 거는 작년에 한 2천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수지가 적자였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외국인 관광객을 2천만 명까지 유치하겠다 하는 게 정부 목표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많이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성수나 이런 유명 상권에서는 맛집들의 고객 2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인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비결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유명 블로거들한테 현지어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 인플루언서한테 글 좀 올려달라.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마케팅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게를 우리나라에서만 홍보할 게 아니라 해외 사이트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는 건 아니고 그분들도 뭔가를 찾아보고 오는 게 또 트렌드니까요. 그래서 임수성 님이 중요한 걸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내일이 발렌타인이라서 그런가. 내 외국인 상대로 캔디나 이런 거 초콜릿 프랜차이즈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이 발렌타인데이군요. 발렌타인데이가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죠. 그렇죠. 항상 헷갈립니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외국에 이런 문화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 많은데 뭐라도 조금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런 게 또 하나하나 간절한 불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한 번씩 배워볼까요? 네. 제가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일단 일본에 요시노야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밥천국 같은 좀 저렴하게 식사 때울 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 프랜차이즈인데. 요시노야. 네. 우리나라에도 진출했다가 망해서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방일 관광객이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한 3천명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용 메뉴를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일본 프랜차이즈 입장에서 외국인 전용 메뉴를 선보였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요즘 니케이지 수나 이런 게 경기는 좋다고 보이지만 서민들의 실제 체감하는 경기는 또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는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들은 아무래도 외국인 해외여행 가면 소비 성향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비싸게는 메뉴를 선보여도 사 먹을 것 같다 해서 외국인들한테만 보여주는 메뉴판이 있어요. 메뉴판 자체가 내국인 손님하고 외국인 손님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대상 메뉴판에만 그 비싼 2만 3천 원 정도의 고가 메뉴를 거기에서만 보여주고요. 원래는 여기가 우리 돈은 한 1만 원이나 이런 저렴한 식단을 제공하는 곳인데. 적게나 한 5천 원 정도에도 규동 소고기 덮밥을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2만 3천 원짜리 메뉴를 일본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원체 그 브랜드 이미지가 저가 이미지니까.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내세우는 게 빠르다 싸다 맛있다인데. 그 싸다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한테만 보여준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가 매장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모든 매장에서 한 건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상권의 가게 100곳만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겁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메뉴도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만. 우리로 따지면 김밥 헤븐 이런 데서 명동이나 외국인 많이 오는 지역에서만 외국인 전용 메뉴를 판매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대표적으로 어떤 메뉴들이에요 그러면? 운하기동 장어 덮밥 그리고 소고기 덮밥을 세트로 파는데요. 장어 덮밥이 일본에서 대표적인 고급 메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좀 비싸게 사 먹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일본인한테는 안 팔릴 거다. 기대를 해서 아예 메뉴판에도 넣지 않고 외국인한테만 보여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2만 3천 원 정도의 장어 덮밥이면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어 덮밥이 일본의 전문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도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좀 경쟁력이 있는 가격인 건 같은데 그래도 일본인들은 그 가격도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거를 사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그 장어를 넣으면 비싸지니까 장어 덮밥에 들어가는 소스만 넣은 그 밥 장어 소스 밥 이런 거를 편의점에서 파는 거예요. 장어는 없는 장어 소스 밥. 네. 장어 덮밥에 맛만 나게. 그 정도로 일본에서는 좀 비싼 메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장어 덮밥은 비싼 메뉴죠. 그런데 이거를 좀 저가 브랜드 매장에서 판다면 어떨까. 그것도 외국인 대상으로만. 그러면 당연히 메뉴판도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건 영어나 아니면 한글 적혀 있고 그렇겠네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가니까. 그런데 약간 이게 저는 좀 의심이 많아서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메뉴판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외국인 상대로 너무 좀 바가지 씌우려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마진 챙겨가려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가지 논란이랑은 좀 다른 게 같은 제품인데 외국인한테만 비싸게 팔면 그건 바가지죠. 그런데 일본인한테 파는 가격이랑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외국인한테만 파는 거니까. 메뉴 자체를. 그리고 이제 그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지불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제 바가지는 아니죠. 단지 그냥 타겟팅을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당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고깃집이 한창 창업이 많아졌거든요. 그 이유가 객단가가 높은 음식이어서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보통 한 1인분에 1만 원 중반 정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니까. 그래서 1인당 객단가가 한 3, 4만 원 정도 나오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밥이나 다른 도시락이나 이런 메뉴로 파는 것보다는 훨씬 객단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객단가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전략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국인 대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졌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국인 대상으로는 좀 비싸게 파는 거가 한계가 있겠다.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찾는다 하는 상권들에서는 이런 전략을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참 장어덮밥 좋아하는데 지금 배 속에서 호루룩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때와 장소 좀 가려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해야겠네요. 네. 상권에 따라 또 외국인도 이제 나라별로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취향을 맞춰야 되는데 외국인 입맛이 우리랑 비슷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갈비 같은 거는 다들 좋아라 하잖아요. 불고기 이런 거. 그런데 또 잘 못 먹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도 이제 음성에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많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잔치국수를 멸치국수 같은 거 다시다 육수 이런 거 빼고서 그냥 맹물에 삶아달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도 넣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하는데 그거를 곱빼기로 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취향에 또 맞게 또 입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나 채식 이런 것도 더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슬람 분들은 또 돼지고기 안 먹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한랄 음식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입맛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또 없는 시장을 여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하면 막 불고기 비빔밥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요즘에는 글쎄요. 이걸 모르겠네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찾아와서 어떤 메뉴를 과연 선호하게 될까? 요즘 이제 불고기 비빔밥 두유노 김치 이런 건 이제 너무 옛날 얘기고 외국인들은 그냥 요즘 한국인 많이 가는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메뉴 한국에서 유행한 거 뭔지. 그래서 일본 관광객들이 서울 오면 필수로 가야 되는 코스들이 있는데 보면 그냥 한국인이 많이 가는 예쁜 카페 이런 데들이에요. 카페 투어. 한국인들 SNS에 많이 올라오는 것. 네. 브런치 카페나 빵집. 그런 게 이제 관광이 좀 많이 고도화되고 있고 현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거를 또 우리가 기회로 또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자영업자가 참고할 만한 두 번째 글로벌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한 2,60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메가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건? 네. 다전포를 운영하는 기업. 그러니까 가맹본부 본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그러니까 피자집도 하고 햄버거집도 하고 국수집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맹본사는 프랜차이저라고 그러고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인데 메가가 붙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초대형 점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법이나 해가지고 증시에 상장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플린 레스토랑 그룹이라는 데가 한 2,600개 가맹점을 운영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CU 300개, 롯데리아 500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수천 개 가맹점만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가 매물로 나온다라는 소식입니다. 플린 레스토랑 그룹. 네. 여기가 고용한 직원만 2,600개 매장에서 한 7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고.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매출도 연 한 4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6, 7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완전 대기업이죠. 그러네요. 기업 가치가 6, 7조 원 정도 되는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하는 회사. 그런데 이 정도면 m&a 건으로도 좀 규모가 큰 편인데. 그렇죠. 이게 왜 갑자기 시장에 나왔을까요? 매물로. 여기가 이제 본사에서 아직 정확히 논평을 한 거는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두 가지겠죠.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돼서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이제 코로나 때 다른 또 메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해서 덩치를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수한 거를 경영을 개선해서 재매각을 하려고 기업 가치를 높여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본사를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을 하도 보내도 이제 답장이 없길래 봤더니 여기가 크게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프랜차이즈 사업부가 있고 부동산 사업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맹점을 매장을 운영하는 게 부동산과 꼭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주의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게 이게 이제 6, 7조가 된다는 게 단순히 이제 매장을 임차해가지고만은 그 기업 가치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1,000개가 넘어요. 정말 많은데 그중에 한 2, 3위 정도 되는 데 중에 캐롤스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한 가맹점 1,000개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가 얼마 전에 이 버거킹 본사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버거킹 매장을 이제 한 1,000개 가까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왜 본사가 인수를 했느냐. 우리나라로 치면 가맹 본사가 가맹점주를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이 된 거네요. 네. 그 인수한 이유가 이 매장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쟁 브랜드 KFC나 맥도날드나 이런 브랜드에 비해서 우리 매장들이 좀 너무 이렇게 매장이 낡았어.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도 있으니까. 가맹점주한테 리모델링 하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점포가 1,000개? 네. 그냥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우리 돈으로 이렇게 빨리 리모델링을 하자. 그런 것도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그리고 또 직영점으로 전환을 해서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린 레스토랑 그룹도 피자헛 매장을 한 1,000개 가까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자헛 본사에서 이렇게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모펀드가 인수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미국은 이게 프랜차이즈 매장도 그렇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규모 자체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일부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 어떤 국밥업체, 족발업체 이렇게 막 인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깃집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가치를 높여서 결국은 되파는 게 사모펀드의 전략 아닙니까? 영원히 경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과연 자영업시장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사모펀드들의 전략 자체가. 이건 어떻습니까? 사모펀드 하면 일단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부정적이죠. 그게 사모펀드의 목적은 이거를 인수해서 계속 영원히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여서 경영을 개선해서 되팔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수익을 늘리려면 가맹점주를 쥐어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브랜드들에서도 사모펀드가 인수하고 나서 가맹점주랑 분쟁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런 모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을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사모펀드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식업에 대한 난이도가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선뜻 인수를 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덜 치열하고 하면서 가맹점주들한테 득이 되는 방향보다는 좀 실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는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영업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오히려 또 사모펀드에 출자로 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뭐가 꼭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다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요즘은 달라진 게 사모펀드가 인수를 할 정도면 사실 되게 크게 성장했을 때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요즘은 초기의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요? 네. 그러니까 가맹점 한 5개, 10개, 30개 정도 됐을 때. 저거 나중에 100개, 500개 이렇게 크겠다라고 싶을 때. 그러면 본사에다가 투자라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할 때는 본사 대표가 아직 노하우도 부족하고 또 물류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되게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키우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들에 차라리 투자를 해서 나중에 크게 키워서 먹겠다.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생태계 선순환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네요. 또 글로벌 자영업 뉴스. 세 번째는 뭘 살펴볼까요? 네. 세 번째는 맥도나일드에서 최근에 가격을 많이 인상을 했잖아요. 네. 이게 미국 맥도나일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일본의 맥도나일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한 10% 정도 빅맥세트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워낙 땅이 크니까 또 주별로 가격이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빅맥세트가 한 2만 4천 원 하는 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물가였고 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소비자들이 좀 감내를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2만 4천 원 선 넘은 거 아니냐. 그렇죠. 햄버거 세트 하나가 어떻게 2만 4천 원이면 부담되죠. 그래서 본사에서도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연봉 우리 돈으로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미국에서는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좀 저소득층에 속하거든요. 그 층에서 좀 소비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현상을 미국 맥도날드 본사에서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좀 너무 올렸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격을 좀 인하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CEO가 약간 반성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시 가격 내릴 테니까 다시 돌아와줘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상권별로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맥 버거가 일반 상권이 있고 그다음에 번화점, 번화한 상권이 있고 그 중간에 세미 번화한 상권이 있는데 여기서 각각 450엔, 470엔, 500엔 이렇게 가격을 차등해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상권에서는 그 여파가 이제 덜했던 거고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상권마다 점포마다 가격을 어디는 안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어디든 대폭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가격 저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거든요. 지역별 최저임금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도쿄랑 도쿄가 이제 제일 최저임금이 높고 오키나와가 제일 낮은데 그 두 지역 간의 차이가 한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비력도 다르고 구매력도 다르고 그래서 가격 인상폭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 GIDP라 그러죠. 이제 지역별로 구매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만큼은 아닌데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다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임대료가 상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한 분식 프랜차이즈는 거의 10년 전부터 떡볶이를 500원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임대료가 다르고 또 구매력도 다르다 해서 그런 거를 차등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라서 지금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럴 때 미국처럼 한 번에 올릴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상권별로 고객의 구매력을 감안해서 차등해서 올릴 것인가 했을 땐 일본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인 거죠. 이게 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하네요. 사실 프랜차이즈면 어딜 가든 같은 맛이고 어딜 가든 동일한 가격이니까 일단 내가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점포별로 가격이 좀 다르면 소비자별로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의 3요소 중에 하나가 표준화 또 단순화 이런 건데 전문성 이 세 가지인데 이 표준화가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비표준화를 하는 게 또 프랜차이즈 추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맹점별로 취급하는 메뉴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벤트를 해도 또 이제 가맹점주들이 이거를 또 채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점주의 재량을 점점 더 존중하는 식으로 이제 가맹사업법이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고객들의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좀 같은 브랜드지만 다른 데 갔을 때는 인테리어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취향을 또 반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이 취향이 이제 많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좀 가맹점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것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랐다면 그리고 다른 점포랑 다른 지역이랑 가격이 다르다면 그 차별화된 이유를 사실은 또 보여주고 소비자한테 그거를 이제 설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를 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이 좀 달랐다. 그런데 이게 같은 브랜드 케이스로 보면 돼요. 그렇죠. 같은 맥도날드였죠. 임수성 님이 외국인 입맛이나 성향을 맞추는 것보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음식점이나 다른 상품 판매점도 그래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마케팅은 외국인 성향에 맞게 소구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좀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주셨네요. 이거를 우리가 따라한다 하더라도 벤치마킹을 한다 하더라도 업종마다 상권의 특성마다 또 달리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 뉴스. 이게 글로벌 자영업 뉴스 세 가지 알려주셨는데 외국인 관광객 전용 메뉴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매각을 진행 중이다라는 것 그리고 같은 프랜차이즈여도 지역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에 조금 녹여보자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이 갈수록 글로벌화되고 있고 또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감안해야 될 요소도 많아지는 고차 방정식이 돼가고 있다라고 보이는 시절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이제 우리 고객이고 직원일 수 있다. 아까 이제 정체성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일본에서 한식이 엄청 유행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한식을 먹으면 이게 한식이야 싶은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즈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식에 치즈를 엄청 넣기 시작하는 거죠. 김치찌개에 치즈를 넣는다든지. 그게 한국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지만 일본에서는 그게 한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또 거기서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김치찌개 본연의 맛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그래서 팔리는 맛으로 하는 게 또 한식의 세계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시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것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고객이 또 만족시켜주는 게 고객 만족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잘 적응하고 좀 각색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다 싶고요. 이게 어렵네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맞춤형으로 유연함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답이냐. 사실 이거는 시장 조사를 더 엄밀하게 해야겠네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것. 팔리는 것.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한국적인 어떤 것에 꽂혔으니까 그거를 선호하고 구매를 하는 걸 텐데 대신에 아직은 한식이 이제 세계화되고 있는 과도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적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화를 좀 해나가면서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또 한국적인 거를 제한을 하는 것도 병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계속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지금 마케팅 하시는 분들 보면 주로 네이버에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지 외국 사람들은 구글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나 영수증 리뷰 이런 마케팅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리뷰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음료수를 서비스로 준다든지 이런 마케팅도 병행을 해야지 되는 시대다. 구글에 영어로 리뷰를 남겨주세요. 네. 요즘에 식당 가면 네이버 플레이스에 영수증 리뷰 남겨주세요 하면 음료수 한두 개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영어 리뷰까지도 또 필요한 세상. 그렇죠. 그게 이제 고객 중심의 사거죠. 제주도의 한 샤브샤브 가게는 이거를 한 몇 년 전부터 구글 리뷰를 남겨주세요라고 많이들 요청을 했대요. 한국 사람한테도. 그랬더니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구글로 검색하면 거기가 항상 최상단에 뜨는 거예요. 리뷰가 많으니까. 네. 리뷰가 다른 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구글에서 여기는 천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무조건 여기를 상단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먼저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시대에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전략이네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시장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국내 내국인만 알아서도 아니고 해외 외국인까지도 같이 잘 파악을 또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여기 같이 출연하신 장사 고수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도 사장님이 가기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도 가끔 시간 되면 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시간상 또는 못 가니까 요즘은 유튜브만 잘 봐도 정말 글로벌 트렌드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을 요즘 한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게 막 유행했을 때는 대만 여행이 한참 급증했을 때였어요. 베트남 쌀국수가 유행했을 때는 또 베트남 여행이 한참 늘어났을 때고 요즘 일본 많이 가니까 일식이 또 유행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디를 많이 가는지 또 어디에 관광객이 급증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메뉴를 업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는 너무나 좋은 시절이죠. 안방에서도 국내외 트렌드를 다 읽을 수 있는 시장이고요. 시기간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창업 트렌드 이 코너도 참 좋지 않습니까? 창동의 노승우 대표가 국내외 트렌드도 알려주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대만 카스테라라든지 잠깐 떴다 가진 브랜드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주의해야죠. 이게 단기 유행인지 중장기적인 트렌드인지 이것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국내외에서 얼마나 먹히고 있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현지에서 또 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현지에 가면 진짜 답이 있는 게요. 대만 카스테라는 대만에 가서 보면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단수위였나요? 되게 유명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매장 딱 두 개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만의 프랜차이즈 협회장을 인터뷰했었는데 10년 전에 그 유행이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한국에서 인재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한 5, 6년 전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발품을 팔고 또 현지를 취재를 하면 또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지에서도 반짝했던 아이템인지 아니면 롱런하고 있는 건지 김진희님 베트남 쌀국수도 맛있더라고요 보내주셨는데 사실 베트남 쌀국수는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거고 현지에서도 이거는 거의 주식처럼 드시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것도 박규 의원님께 처음 하실 때는 고수를 안 먹었잖아요. 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조금이에요. 취향 따라서. 그런데 요즘은 한국인들이 베트남 현지에 가서 고수를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또 고수도 들어가게 되고 같은 베트남 쌀국순데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실 때도 이런 트렌드 그리고 이걸 보는 인사이트도 같이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창업 트렌드 창업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정보센터 가서 뉴스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한 가운데 무역 수준은 20억 1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73%로 1위를 지킨 가운데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처음으로 25% 선을 넘어서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온 대한전공위협의회가 어젯밤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밤샘 토론을 벌였지만 즉각적인 단체 행동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건유료 노조는 정당성 없는 집단 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음 날 나올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시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3% 오른 상태에서 거래를 마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스탠다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0.09%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명절에 근로한 경우 휴일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안진수님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설 연휴가 겹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원래 받던 수당을 받나요? 연휴 수당을 받나요? 그리고 이번 연휴와 같은 경우 설 연휴 시작일인 금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1.5배 지급이 맞나요? 하셨고요. 김형찬님 요양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도 연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이기쁨 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설 연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기에 휴일 근로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한 게 8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서 휴일 근로에 가산임금만 지급을 하는지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해서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가 나눠지는 거고요. 다만 사업장 내에서는 보상휴가 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상휴가를 제공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가산된 임금에 상응하는 1.5배가 추가돼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어제 돈 워리 투자백서 시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0739님 집을 팔고 이사했는데 6개월 안에 누수가 생기면 이전의 주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던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하고 문의주셨는데요. 재무설계 컨설팅 전문업체 글로벌 금융판매 이항준 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 누수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사서 살고 있는 자가주택이어야 하고 실제로 보험 계약자가 거주까지 하고 있어야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서 누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집을 팔고 이사를 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그 일상생활의 범위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살펴봤는데요. 9328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면 보험료를 알아서 조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개정된 보험료는 2월분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게 올라갈 때도 자동 내려갈 때도 자동인가 봅니다. 고지서는 대개 건강보험 고지서 25일 전으로 도착을 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 공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약 한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2만 4천 원 정도 낮아진다고 하고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35년 만에 이게 폐지가 되면서 월평균 한 2만 9천 원 정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2118님. 온누리 상품권은 명절이 아니라 평소에도 구매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온누리에서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실 수 있고요. 지류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지점에서 전 지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이나 온라인도 간편한데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앱을 다운받은 다음에 즉시 구매할 수 있고요. 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은 이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여기에 계좌를 등록한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류형 종이 상품권은 5% 정도 할인이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5%, 10%씩 할인받고 온누리 상품권 쓰시면 더 도움 되시겠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질문은?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인데요. 신 오견님. 성공예감 방송이 끝나면 다시 듣기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네요. 네. 다시 듣기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방송이 끝나고 올라가니까요.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만 대표적으로 KBS 콩, KBS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직접 들으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앱스토어라든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쓰시는 거고요. 또 유튜브 채널 KBS 1라디오 채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후쯤 되면 저희가 올라가는데요. 이것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KBS 1라디오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다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듣기가 정말로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듣기까지 또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더 많은 내용, 더 좋은 내용 꾹꾹 눌러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좋은 소식 많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